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이재명은 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비명계 의원들을 저격을 하는 것을 그만둬달라고 호소했지만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반대로 오늘 전광판이 달려있는 트럭까지 동원을 해서 또다시 비명계 의원들을 질타하고 나섰고 반대쪽에서 친문계 측에서는 더 이상 이들의 이러한 패약질을 참을 수가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이재명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후원금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LED 전광판이 달려있는 트럭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로 돌아다니면서 무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현재 국회의사당 도로부터 비명계 의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강병원이라든가 전해철, 이원욱,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돌면서 이런 트럭을 동원을 해가지고 현재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취재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준비된 시위로서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 한 이용자가 주도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아서 2주 정도 준비를 했고 차량 5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럭 시위를 제안한 쪽에서는 멈출 생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는 트럭 시위를 할 것이고 모금액이 더욱더 모일 경우에는 3, 4번 이상도 시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표는 국회의사당 혹은 당내에서 유명한 반명 성향의 의원들 사무실 앞으로 트럭을 보내는 것이라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그들을 색출하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안통 뭐 이재명의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얘네들은 진짜로 이재명을 위하는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의 말까지 센까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는 자기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라는 타이틀만 달고 자신들의 새 결집이라든가 자신들의 파워를 뽐내고 싶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중재까지 하고 있지만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로 이제는 답이 없다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 얘기해도 개딸들이 들어먹지 않는 형국이니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재명을 찍어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분란이 반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게 문제가 될 텐데 다음 체포 동의안에 이재명을 찍어내든가 아니면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재명 체제를 한시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쪽에 힘을 실어주면 실어줬지 이재명에게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재명 본인이 자초한 일이고 이재명의 당대표가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으며 민주당 당사에다가 당원 존재의 몬에 이딴 걸 만들어가지고 개딸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폐약질을 하는 거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게 이재명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강성 지지층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풍은 이재명 본인이 오롯이 감당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편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개딸들이 만들어서 유포한 것을 알려진 수박 칠적 포스터에 대해서 이거를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현재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이 포스터 관련해가지고 형사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개딸들에 대한 경고이고 현재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정치권을 떠나있는 문재인이라든가 이낙연을 딱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상당히 이탈수가 나왔는데 이재명이라든가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을 하고 이낙연을 모독을 하고 있는 이런 포스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비명계 의원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해당 포스터 제작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개딸들 중에서도 이런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할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측에게도 자제를 좀 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번에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정도로 수위가 높은 포스터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개딸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마도 보수 진영에서 야권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야권 진영 일각에서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이런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수박 칠적 포스터 제작자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스터 내용을 가지고 법적 대응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웃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알몸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포스터 같은 거 만들어서 모욕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누드 그림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전시를 하고 별아 별짓을 다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표현에 자유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법적인 잣대를 들인다는 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런 그림들을 국회에다가 전시하려고 하다가 이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김어준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전시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내면서 본인들 진영에서는 저 정도 수위의 포스터조차도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친명계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수박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고민정이 재미있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고민정은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삐딱선을 타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지난 13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선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늦여름이라든가 초가을 정도가 되면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도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날 서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핀치에 몰릴 때마다 뭔가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어중간하게 물타기를 하거나 손절을 하는 듯한 이런 멘트를 쳐가지고 개딸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고민정의 발언 이후에 이재명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고민정의 발언을 보면은 가을쯤에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다른 언론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자신은 친문이면서 친명이고 개딸이면서 수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민정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박쥐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리저리 물타기 하면서 정치 생명이라 지금 연장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아마 고민정은 이런 식의 물타기를 하다가는 친문이라든가 친명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합리적인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기에는 여태까지 바닥을 너무 많이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